생각해보면 좀 답답한 그런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14개월 연속 무역 수익 적자가 확실시 되고요 중국이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돼버리고 그럼 그거 어디서 채울 것이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량이 급감하고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권을 다 원수로 삼는 것처럼 발언을 하니 당연히 그쪽 기업들이라든지 그쪽 정부 관계자들도 대한민국 물건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럼 그걸 채워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미국 동맹이고 한미동맹 70주년 됐고 그럼 미국이 우리 물건이라도 엄청 사줘야 되고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전부 다 미국에 투자하라 중국에 있는 곳도 와서 미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지을 공장도 미국에 지을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유도할 겁니다 바이든은 그걸로 선거 승리로 이끌 것이고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 꼭 해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건비가 싸거나 아니면 거기에 워낙 시장이 넓어가지고 물류비용도 아끼고 그다음에 그 기업, 그 나라의 이미지도 제고시키면서 즉각즉각 많이 팔고 수시로 팔고 그렇죠? 신속하게? 그렇죠 반도체 같은 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핵심 산업을 전부 다 미국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걸 다 미국으로 갖다 바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초과이익 내놔야 되고 심지어 기밀까지 내놔야 되고 보좌 못 받고 있어요 보좌 못 받게 생겼어요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오히려 도청을 엄청 따지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심도 안 좋습니다 민심도 안, 제 지지율 27%입니다 바이든 형님, 제가 바이든 형님 시킨 대로 일본 앞잡이 노력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 이것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중국을 어시하고 한 판 붙겠다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얻어가 크게 해야죠 아니 제가 정말 우리가 윤석열, 퇴진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퇴진 여론이 좀 수그러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와 국익과 명예가 드높어지는 것은 해주고 오세요 저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사고 칠까봐 그런데 출국금지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간 김에 정말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권이 당장 끝장내야 되고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7, 80%가 다음 달에 재선거해야지 결정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퇴진 여론이 좀 무색 제가 무색해지고 제가 민망해져도 좋으니까 와 이번에는 확실해도 대한민국 민생과 국민들과 기업의 민생과 이익에 그다음에 국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평가가 나도 모르게 제들까지 나오게 그러면 상당히 지지율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퇴진운동하자 그러면 저희가 외면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도 좋다 국익이 먼저다 어차피 언젠가 퇴진 됩니다 왜? 계속 김건희, 청공, 권진 등이 그리고 한동훈 등이 설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절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속되는 안 될 거야 그런데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올해가 가장 대한민국 경제 이기기입니다 IMF가 다른 나라든 다 경제성향을 상향했어요 우리나라만 하향시켰어요 경제성향이 1%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요 지지율이 좀 올라가도 좋으니까 제발 국민과 나라의 이익만 챙겨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말한 하지 마라는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이제 시작이 됐고 다음 주에는 저희 한미정상회담이나 미국 국빙 방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돌아오겠죠? 돌아오죠 오박질 일정입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 중에는 돌아오지 마라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저는 세간의 풍자를 아주 음모로는 아닙니다 이건 민심이니까 돌아오지 말아라 의견이 있다라고 전해주신 거고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특히 김태효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청이 없었다 영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조작이다 자꾸 묻지 마라 발언과 태도가 보이다 보니까 고압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웃긴 게 따라하시는 건가요? 대통령 집무실에는 김건희와 김태효가 있고요 내각과 당에는 장재웅과 한동훈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천하제일의 싸가지 천하제일의 시건방 천하제일의 내로환 안무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사방팔방 사고 다녀요 제가 지난주도 계속 그랬잖아요 잘한다 한동훈 잘한다 김태효 그래 다 잘하라 더 꿀놀이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아주 살벌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잘한다 김건희 잘한다 한동훈 잘한다 김태효 더 시건방지게 더 나대고 더 설치고 더 고압적으로 더 거짓말 대놓고 이런 풍자가 돕니다 더 글놀이 보신 분은 다 이해하시죠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성대모사였고요 성대모사는 안 되고 그냥 송혜교의 마음만 우리 문동훈의 마음으로 외쳐봤습니다 동훈 심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글놀이 투로 나옵니까? 뒤에 복수하다가 끝나는데 네 자 그럼 저희가 보도록 하고 정치권 얘기 잠깐 좀 해보면 정광훈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1차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다음 지난주 목요일날 평화나무 김용민 목사님이 만든 평화나무랑 김용민TV 안징글TV 민생경전고소 서울의 우리 그 다음에 임세윤식당TV 등이 항의방구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래요? 정광훈과 어떻게 유착이 될 수 있냐 우리 헌법상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고 종교는 핏과 소금으로써 현세에 사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루어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있을지 없이 모르겠지만 내세에 우리 국민들이 천국을 갈 수 있게 인도해주는 위로를 주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극단, 극우, 폐륜세력, 폭력철이 되어서 온갖 사회적 무리를 다 일으키고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정말 암적 존재인 정광훈 목사도 아니죠 저는 목사도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목사됐는지도 굉장히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사람인데 정광훈씨 같은 사람 딱 붙어다녔잖아요 지휘들이 가서 연설 다 했어요 홍준표도 지금 막 욕하지만 정광훈 집에 가서 연설하고 그랬잖아요 오세훈 선거 때 한 번밖에 안 갔다 거짓말 하나 딱 걸렸죠 최소 3번 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 논쟁이 있었죠 서울시장 재보선 때 박영선 후보가 지적하니까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라고 선을 그었는데 알고 봤더니 최소 3번 갔어요 김기현 갔어요 김기현은 선지자 이사회라고 그랬어요 정광훈이 이사회 선지자 지금 이 정광훈 때문에 국민의힘이 골차푼차 하는데요 그건 정광훈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자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자라고 심지어 종북발견 간첩이라고 거짓뉴스를 퍼뜨리는 정광훈 집회 가서 쪼르륵 가서 힘 실어주고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요 위대한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가서 발언하고 잘 보이고 이게 김기현이요 홍준표요 오세훈이요 김재훈입니다 김재훈이 1등할지 박기현님도 정치국의자니까 정치사회에 김재훈이 1등할지 몰랐죠 몰랐죠 깜짝 놀랐죠 누가 개입했겠어요 그건 명백히 누구의 힘이겠느냐 정광훈 플러스 극우 극단 패륜 세력들이 완전히 김재훈한테 올인해 준 거죠 김재훈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선거 끝나자마자 교회까지 갑니까 보통 고맙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으시잖아요 교회에 갔다는 건 뭐죠 엄청난 유착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망언을 하죠 5.182 립서분이 헌법에 씨름 안 된다는 둥 정치인은 거짓말 워낙 잘한다는 둥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사과도 했죠 다시는 안 그랬다 했죠 근데 미국까지 쫓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특수관계이고 얼마나 상호비호관계면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연설하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정광훈 만세를 해주니까 보수파를 차라통일하신 위대한 영웅이라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광훈의 힘 이게 좀 대단하고 이걸 끊기가 어려울 거다 마약이죠 그 자들이 지금 마약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몰아가는데 진짜 어떻게 전세사기도 문재인 정부 탓이요 마약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몰아갑니까 집권 2년 차가 모든 게 남탓 문재인 정부 탓 이재명 탓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 안 하고 엉뚱한 대책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해야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내지 나오고 남탓하고 문재인 탓하고 이재명 탓만 하니까 대책이 안 나오거나 엉뚱한 대책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 해주고 정광훈이가 그 정도로 당원 가입도 많이 시켰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론조사를 없애버렸잖아요 윤석열이 개입해서 그래서 당원 100% 됐잖아요 당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저는 윤석열 또 다 내통했다고 봅니다 김건휘를 통해서 소통해가지고 당원 우리가 많이 가입시켜놨으니까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 안 되게 우리가 많이 가입시켜놨으니까 당원 100%를 하자라고 사전에 살상 밀약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래놓고 당시에 정광훈은 당원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했고 정광훈 세력들은 그리고 꼭 룰을 30% 당원 여론조사를 없애버렸잖아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면서 김재훈이 1등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또 추측을 김기훈이 당선된 거고요 추측인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혹이고 추측이지만 제 애들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기훈 그러니까 김재훈이가 급부상하는 거 보고 김기훈이 또 와 윤석열 정권이 나는 이렇게까지 띄워주는데 내가 1차에서 안 되면 나는 쪽팔해서 어떡하냐 그때는 정말 치열했죠 1차 때 되냐 안 돼 과반 넘냐 못 넘냐 윤핵간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1등 못하면 윤석열은 쪽팔해서 어떡하나 말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광훈이한테 나도 도와달라고 했겠죠 전광훈이 말을 다 믿을 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광훈이 돈과 조직으로 여론으로 엄청나게 응원하고 심지어 신천지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은 팩트로도 문자로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신천지가 민당 의재명과 문재인을 싫어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도왔다 당원 가입운동 하자라는 문자가 보도 있었죠 보도 있었죠 문자가 나와요 신천지 세력들에 그런데 만약에 전광훈 세력과 신천지 세력이 당원이 합치면 몇 시만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번에는 김기훈하고 김재훈이다 그래서 나란히 대표되고 최고위원 됐잖아요 예상을 깨고 역설적으로도 그런 힘을 확인한 상황인데 그래서 홍준표가 그걸 안고 당내 소식이고 촉이 좋으니까 니들 전광 끼고 놀지 말라고 계속 순서를 한 거죠 그런데 김기훈이 오히려 홍준표를 박아버리고 당 사연금을 해촉해버린 거예요 그걸로 또 발언을 통해서 다 여러분 마다 떨어지죠 그리고 일부 소장판이 나와서 전광훈 세력하고 단절해야 된다 당원 축출해야 됐는데 좋지 않아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총선 때까지 전광훈의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1. 당내 경선에서 덕을 본 적 보겠죠 그렇죠 당원 중요하죠 2. 실제 총선에서 전광훈이나 극단 폐륜 세력들이나 또는 신천지 같은 세력들의 표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3. 전광훈을 진짜 축출하다가 전광훈이 한교안한테 50억 줬다고 폭네버린 것처럼 다 폭네버리면 우리 엿대버린다 심기관리를 해야 된다 전광훈에 전광훈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탈당하고 결별 선언한다고 기자회견한다고 예고되는데 갑자기 결별 선언이 아니라 나는 국민의힘을 사랑합니다 더 당원 가입을 하겠습니다 200석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목사님 목사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바짓까랑 잡고 물을 넘어졌다잖아요 그 말이 실제 누가 전했을 수 있어요 떠나시면 안 된다 남아서 내 경선을 도와주고 우리 총선을 도와줘야지 어디 가시냐 김기현이는 안 했다고 누군가는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겉과 속이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 전광훈 표 전광훈의 힘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석열 정권의 20% 정도 안 받는다는 지지를 그 사람이 떠받치고 했잖아요 그 국단 세력들이 그것만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변희재 대표나 최대 입장 의협 회장 같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윤석열 타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 쪽에서 점점 이쪽 보수가 늘어납니다 국민의힘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 있잖아요 우리 오마이뉴스에도 인터뷰도 많이 했던 그분도 퇴진 타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윤석열 규탄과 심판의 선보까지 와 있어요 점점 윤석열 꼭 타도 퇴진 아닌다 하더라도 여기는 망했다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게 국민의힘 내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광훈 세력이 어쨌든 세력은 되잖아요 그렇죠 집회활동은 몇만 명은 도움을 하거든요 추종자가 있으니까요 자금력도 되고 네 막 그랬잖아요 약간 오딩을 세게 했어요 우리 당을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세게 그랬잖아요 정광을 발끈해가지고 너도 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 했는데 저는 이거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나무 지난주 목요일날 안정협팀이나 평화나무팀에 다 올라가 있는데요 항의방문 간 겁니다 정치와 정교는 서로 분리하고 심지어 감시 견제관계가 된다 정치권력과 정교권력은 유착하면 안 된다 근데 국민의힘하고 정광훈은 완전히 유착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이거 뭐 비단 국민의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다른 사회 정치에서도 그런 유사 집단들이나 사회 집단들이나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JMS를 검찰 일부가 비호에 따라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네 검사 신도를 포섭해가지고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안진건 소장과 열어봤는데요 끝으로 못다시 말씀 있으면 못다니는 이야기가 엄청 많죠 많은데 짧게 압축해서 1분 내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 분노가 커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진걸TV에서도 오마이티비 같이 생중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티비가 150만 되면 자발적 헌정방송 오마이티비와 용원하라 오마이티비 사랑해요 방송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님과 김인상PD님은 허락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채진봉 임세은 안진걸 필요하면 양문서까지 좀 비분관계파들 현재 윤석열 태진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안팎과 야당 안팎에서 외치면서 실제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고 토요일마다 오마이티비하고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범민주진보세력 내 윤석열 태진을 위한 비분관계파들 우리 좀 모여서 오마이티비 150만 기념 헌정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마이티비가 소중하고요 우리 안진걸티비도 많이 껴주시고 양이삼티비 양문석티비 임세은 식당티비 이렇게 우리 연계된 티비들 있잖아요 범민주진보세력들 아직 10만이 안 된 티비들 많은데 10만 정도는 만들어주셔서 힘이 더 모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이번 토요일도 촛불집회 우리 오마이티비가 생중계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번 토요일 5시에도 촛불집회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좌우중도합작집회는 5월달에는 춘천 아니면 청주로 가려고 합니다 강원도 아니면 충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와서 점점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부산, 대구에 이어서 전주 아 전주 정말 전주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강석윤 후보를 당선시키고 안혜우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를 2% 제치는 19년 후보를 제치는 기엄을 통하게 만들어주신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행진하는데 자 지금 3분 넘었습니다 박수로 엄청 보내주세요 자 마무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우리 오마이티비 150만 만들어주십시오 저희도 더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보다 좀 짧게 마무리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안진골 소장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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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